안녕하세요. 한비티비입니다. 워시아역 대신 물을 넣는다는 글을 보고서 한번 워시아역 대신 물을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을 대신 내면요. 우선은 겨울에는 어렵겠죠. 어렵고 또 거기 워시아역 탱크가 파손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노즐이 또 막히고 또 부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리고 펌프도 펌프, 탱크, 노즐 이 세 개가 망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은 절대 워시아역 넣는 곳에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. 워시아역 생각보다 얼마 안하니까 그냥 물을 넣지 마시고 워시아역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한비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